뿅 어제 어제 했던 이야기인데 아마 이 곡은 제가 71살까지 체조를 채우는 할머니가 되는 게 제 꿈인데 아마 이 곡은 그때까지 과연 삶 위에서 이게 빠질 일이 있을까?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정도로 제가 진짜 크게 좋아하는 애정하는 곡이고 그리고 이 곡을 우리가 함께 부를 때마다 마음이 진짜 정화된다고 해야 되나? 제 곡 중에 그런 곡이 세 곡이 있거든요 그 곡을 관객분들의 목소리와 같이 섞어서 불렀을 때 나쁜 것들이 싹 이제 걸러지고 딱 정화가 되는 한 곡이 무릎이라는 곡이고요 한 곡이 마음이라는 곡이고 그리고 마지막 한 곡이 이 곡입니다 하 여기서 진짜 여러분 노래를 같이 부르면 자기 전에 그런 생각나는 거는 그 순간이더라고요 그날 밤에 자 한번 그날에 반디뿜을 당신의 그날에 참 가까이 부끄낼게요 음 음 음 사랑한다 말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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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장 먼 곳으로 가요 난 파도가 멍던 모렛비를 점검 날씨처럼 그대가 멀리 사라져봐 빛은 바탕을 그리워 그리워 여기 내 맘속에 모든 나를 다 꺼내어줄 수는 없지만 사랑하는 날 사랑하는 날 사랑하는 날 사랑하는 날 사랑하는 날 사랑하는 날 내 맘いて 모래 위에 나 짚고 싶잖아 그의 맘을 위 사져버린 것 같아 두드려 두드려 나의 일자리 모든 말을 다 꺼내야 할 수 없지만 사랑한다는 말 나 그날의 만기꾸를 당신의 사랑한다는 말 참 깜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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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한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사랑해 행하나